이거 진짜 얌먹고 와 너무 맛있어 맛있다. 아야꼬리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맘어 아, 왕왕왕 상쥐 랑, 이거 좀 조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이 너무 너무 좋아서 눈이 잔뜩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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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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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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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